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297일째 되는 날에 아침 7시 정도 풍경이 되겠습니다 늘상 산책 가는 길에 이렇게 오늘은 저수지 쪽에서 아침 일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멋지죠 이렇게 저수지 위로 철새도 날아가고 또 이렇게 저수지에 물안개가 자욱이 지금 피어오르면서 철새들이 이렇게 둥실 떠있는 모습 아 멋집니다 물안개 자욱하게 내린 상태에서 억새가 이렇게 아침에 고개를 숙이면서 햇살을 받고 있고요 저수지 은은하게 물들어 있는 장면 아주 판타스틱한 아침 일출 일출 시작한지는 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해가 조금만 더 뜨면 저수지 쪽으로 쫙 이렇게 긴 아침 햇살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햇살이 지금 저수지에 샷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따 논밭에서 담는 일출 일출이나 또 저수지에서 담는 일출 아주 색다릅니다 요거는 저수지는 또 이렇게 반영이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니까 더욱 더 운치가 있네요 아 아따 저수지 물안개 살짝 피어있는데 멋졌습니다 아주 이거 지금 현장의 색상하고 똑같이 마친이라고 지금 여기가 이제 충남 서산이죠 서산 서산시 여기가 이제 충남 서산이죠 서산 서산시